아, 운전 잘하시더라고. 하여지 봐야지. 하여지. 쌍꺼풀색이네. 하오밥이다, 하오밥. 오. 멀리서도 두개 있는 거 같은데. 오. 좀 더 가까이 치는 거야. 하오밥. 여러분, 바오밥 천재예요. 우와. 비행기에서 보면 어때요? 하늘에서 보면. 이게 좀 건물들이 좀 보이잖아요. 건물은 보이잖아. 나무들 사이에 건물 보이듯이. 나무들 사이에 바오밥이 이렇게 보이더라고. 건물 많이. 그러니까 난 좀 그때 궁금해지더라고. 버섯 같아, 버섯. 소고기 먹을 때 더. 고기 우워먹을 때 잘라먹는 거. 아, 우리나라도 좀 가로수 같아가지고. 너무 어부라고 하는 거야. 아, 진짜 기다려겠습니다. 아, 표정이 약간 털를 보이네, 확실히. 고생하셨습니다. 예, 2박 3일 걸려서 도착했어요. 아, 고생했다. 이거보다 먼 여행지가 있을까, 이제. 이제 저희 차 타시고 가셔서 배 타고 또 가야 돼? 와, 아직도. 첫 번째 여행이 아직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. 이거보다 먼 여행지가 있을까, 이제. 아직 도착이 아니고 여기에서 차로 또 이동한 다음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도착. 와. 와. 이야. 차 보다. 인력 거가 더 많네. 요. 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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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.